예, 시편 6편입니다.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일까. 내가 탄식함으로 곰피파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.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. 행악하는 저희는 다 나를 떠나라.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.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.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고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. 새가 여전히 웃어서 웃었습니다.